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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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가 있어요 새우와 새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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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에요 바삭바삭 매콤해요 달콤해요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치즈볼 바삭바삭 아삭아삭 알아서 더 맛있어요 좋습니다 아삭아삭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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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아삭아삭 아삭하고 달콤해요 초콜릿 초콜릿 팽이버섯 바삭바삭 치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아삭아삭 바삭바삭 단무지 저는 사과에 넣어서 먹어야해요 초콜릿은 달콤해요 초콜릿은 달콤하고 달콤해요 초콜릿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초콜릿은 달콤해요 초콜릿은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삭바삭